불꽃 수학과 함께 수능 수학을 쉽게 노베이스도 만점 수포자들도 만점 불꽃 수학 선생님과 함께라면 수능 수학이 습금 자 여러분 여기 봐봐요 잠깐 여러분 지금 이제 2월 중순 정도 됐는데 여러분 알지만 3월 달에 뭐 봐요? 3월 학평 모의고사 봐 그치? 물론 이제 고3들은 보고 또 N수생들은 그래 뭐 안 보지만 안 보지만 당연히 출력해서 뽑아서 봐야 돼 자 간단하게 좀 3개만 딱 얘기를 할게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?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들어봤지 그치? 그럼 그 말 맞아 틀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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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 되게 무서운 얘기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?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야 3월부터 수능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냐?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뒤집을 수 있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그래 그 말은 맞아 근데 막상 결과를 보잖아?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대부분 다 수능 성적이야 알아? 그럼 무슨 얘기일까 그게? 그렇게 성적 올리기가 힘들어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어 사람이 잘 안 바뀌어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봤겠니? 그치? 다 처음에 의지 뿡뿡이지 야 나 이번 방학 때 이번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나 원래 공부 못했고 나 공부 원래 안 했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나 수능 대박 칠 거야 다 이러지 근데 공부 딱 해봐 공부가 쉽냐? 공부 어려워 공부 되게 하기 싫어 공부를 잘했던 애들은 원래부터 잘했던 애들은 공부가 몸에 습관으로 배어있거든? 그냥 공부하는 게 쉬워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원래 공부 안 했거든 근데 좋은 대학은 너무 가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 방학부터 열심히 할 거야 하고 시작했어 근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이제 3월 다 돼가는데 겨울방학 때 뭐 했는지 잘 봐봐 내가 정말 진짜 목표한 대학에 갈 거야 할 만큼 했어? 거기 갈 애들만큼 했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가 아주 많아 그래서 사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야 그만큼 잘 안 바뀌어 바뀌는 애들이 몇 안 나와 무섭죠?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알겠어? 그래서 하는 얘기야 이해 갔죠?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래도 바뀌어야 돼 그리고 그냥 바뀌는 수준이 아니야 뭐 야 낭만적이지 않아 할 거 다 해가면서 뭐 부릴 거 다 부리고 뭐 재밌는 거 다 해가면서 공부해서 공부해서 어떻게 가 그렇게 안 돼 알았어? 그러니까 좀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? 이거보다 더 해야 돼 알겠죠?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야 알았어? 수능 성적이라고 정말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은 다 그래 물론 바뀌는 애들이 있어 있어 근데 바뀌는 애들 어떤 애들인 줄 아냐? 큰 충격이 있을 때 바뀌더라 큰 충격이 있을 때 그 얘기는 내가 다음에 강의에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몇 가지 사례들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막 진짜 누구 죽고 막 이래야 돼 진짜 그 정도의 충격이 막 왔을 때 애들이 바뀌더라 다시 얘기할게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야겠지?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? 3월 모의고사 대충 딱 보고 아이고 못 봤네 근데 수능 성적 아니야 바꿀 수 있어 이런 의지 정도로 못 바꿔 알겠죠?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 완전 다 바뀌어야 돼 알았지? 하다못해 핸드폰도 다 해제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할 정도 알았어? 아 그렇다 또 뭐 무슨 얘기 알겠죠? 네 또 해제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 됐지? 어 그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 모의고사가 3월에 있고 4월에 있고 그 다음 6월에 있고 그 다음 7월에 있고 9월에 있고 10월에 있어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 여러분들이 어 그 중에서 6월 거 9월 거가 뭐냐면 평가원에서 나오는 시험이고 진짜 중요한 거 이건 뭐 거의 수능이고 너무 중요하고 나머지 3, 4, 7, 10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야 일단 얘는 서울시 교육청 그 다음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이야 알겠어?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하겠죠? 평가원 게 엄청 중요해 교육청은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교육청은 별로 쌤 안 중요하다 그러던데 교육청은 또 쌤 수능스럽지도 못하대요 문제 되게 구리대요 이상하대요 막 이래 그래서 쌤 평가원만 보면 된대요 잘 봐 잘 들어 그래 평가원 게 훨씬 좋고 평가원 모의고사 특히 9평 같은 경우는 이게 수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특히 올해는 또 교육과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6평, 9평은 완벽하게 딸딸딸 아예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? 너무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럼 교육청 모의고사는 안 중요하냐? 그래 문제 유형 자체와 문제가 평가원 거보다 훨씬 퀄리티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건 맞지만 맞지만 자 봐봐 시험은 시험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?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? 시험은 말이야 출제하는 사람이 뭘 볼까? 요거만 생각하면 돼 그럼 하나 얘기해 볼게 9월, 10월달쯤 되면 10월달쯤 되면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들이 갑자기 잡혀 들어갈 거야 그래서 감금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제를 할 거야 교수님들이 출제를 할 거야 그럼 이제 얘기해보자 니네가 출제자라고만 생각하고 잘 생각해봐 니네가 출제자야 어 평가원 모의고사 중요하지 그래서 6월, 9월 평가원 어 보겠지 그래 이번에 애들이 이렇게 봐서 이렇게 봤대 어 중요하지 그러면 하나 보자 3월, 4월, 7월, 10월에 본 교육청 모의고사 어쨌건 전국에 있는 고3 수험생들이 꽤 많이 본 거야 안 본 학교도 있겠지만 그럼 그거 딱 보고 교수님들이 그럴까? 아 교육청! 구려! 구려! 버려! 버려! 보지만 보지만 구려! 이럴까?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그럴 것 같거든 그치? 한 번만 딱 생각해봐 교수님들이 올해 수능을 출킬 애들이 고3 애들이 꽤 많은 애들이 수만 명이 본 시험이야 근데 그 시험지를 갖다 놓고 아 교육청은 구려! 버려! 버려! 이건 볼 것도 없어! 이러냐? 그럴 것 같아 한번 잘 생각해봐 안 그러겠지? 안 그러겠지? 구리면 구린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다 보실 거야 어쨌건 출제하는 분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풀어보는 문제를 안 봐? 정신 나간 소리야 알겠어? 어 그래서 3월 4월 7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올해 거만큼은 올해 거만큼은 진짜 몇 번이고 봐서 다 확실하게 자기 걸 만들어야 된다 알겠죠? 근거는 명확하지 내 말에 반론 제기할 거면 제기해봐 선생님 말 틀렸어요 아니에요 교수님이요 정말 교육청 버릴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? 그럼 또 하나 사관학교는요 선생님 사관학교 볼까 안 볼까? 보지 안 볼 것 같아? 사관학교 시험 문제 교수님이 안 볼 것 같아? 봐 올해 사관학교 나온 거 보셔야 돼 알았어? 풀어봐요 사관학교 시험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관학교 시험 끝난 거 보셔야지 그치? 경찰대 문제 나온 거 봐야 될까? 봐야지 봐야지 당연히 봐야지 이해 갔어? 어 여러분 최근에 나온 기출은요 다 확실하게 보셔야 돼 그래서 꼭 평권 것만 봐야 돼 어쨌든 이딴 소리 하지 마 물론 잘 선별된 걸 보셔야지 적중백제라고 아주 잘 선는 게 있어요 알았어요? 이제 나올 거니까 좀 기대하시고 미안해 갑자기 광고가 됐네 알겠어? 어쨌건 잘 선별된 걸 봐야지 그러나 자꾸 무슨 평권 거 중요하고 나머지 안 중요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알았어? 교수님이 다 꼼꼼히 보실 거야 또 하나 물어보세요 EBS 봐야 돼? 안 봐야 돼? 안 봐야 돼 봐야죠 선생님 수학은 EBS 안 중요하다는데 EBS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기출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말을 좀 똑바로 하셔야 돼 알았어? 기출이 당연히 더 중요하겠지 EBS보단 기출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EBS 풀까? 기출 풀까? 당연히 기출부터 풀어 이거지 언제 기출 풀고 EBS 보지 마냐? EBS도 똑같아 야 거기 뭐라고 써있어? EBS 교재 봐봐 그게 뭐라고 써있니 그 앞에 연계 교재라고 써있지 않냐? 어 근데 교수님이 아 수학은 기출이 중요하지 EBS은 버려 이러냐? 내가 볼 땐 아무리 생각해도 안 그럴 것 같거든 어 EBS 수특수환 보셔야 돼 알겠어? 보셔야 돼 알겠죠? 그러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야 누가 더 중요해? 기출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래서 나온 것 같아 한 9월 10월 달쯤 돼가지고 수능 막 막바지에 다가왔는데 공부 안 해가지고 아 어떡해요 이런 애들 중에서 선생님 EBS 보아요? 마요? 버릴까요? 하는 그런 애들한테 그래 일단 EBS 보지 말고 기출부터 봐라고 하지 왜냐하면 결국에 EBS도 뭐야 기출에 있는 문제 변형이잖아 그치? 또 기출에 있는 내용들이잖아 그러니까 기출부터 봐라는 거지 언제 EBS 보지 말래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쵸? 보셔야 돼 알겠죠? 그냥 이 생각만 하면 돼 이번 수능 출제할 교수님이 뭐 되게 중점적으로 좀 읽어보실까? 뭐 풀어볼까? 이 생각하면 답 딱 나와 그 시험 잘 보는 애지 뭐 괜찮아요? 보셔야 돼 됐지? 그래서 두 번째 자 이번에 3월 학평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모의고사 다 완벽하게 하나하나 잘 분석하고 진짜 몇 번이고 풀어보고 다 확실하게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야 국어 영어 탐구 전부 다 맞아? 다 해줘야 돼 됐죠? 확실하게 자 두 번째 얘기 됐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저번에 옛날에 한 번 무슨 대기업의 인사과장으로 있었던 분이 했던 얘기를 듣고 내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분이 대기업에서 인사 사람들 뽑는 거 그런 거 쪽에 있었던 임원분이야 그분이 이러는 거야 요즘에 대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학벌을 안 보고 뽑았었대 몇 년 동안 어느 대학 출신인지 왜냐하면 편견을 가질 것 같아서 그래서 뽑았더니 당연히 뭐 서울대 출신도 들어오지만 또 좋지 않은 대학 출신도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왔는데 이게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사람 얘기가 딱 이거야 좋은 대학 출신과 좋지 않은 대학 출신의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있대 내가 듣고 와 공감했어 뭐라는 줄 아냐 봐 좋은 대학 출신이냐 좋지 않은 대학 출신이냐 하는 게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그러면 좋은 대학 출신과 좋지 않은 대학 출신의 차이점을 하나 얘기해볼까 좋은 대학은 말이야 머리가 좋대기보단 좀 성실했던 건데 어떻게 성실했냐면 내일이 시험이야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 시험이 중요하단 안 중요하단 간에 시험범위까지 한 번 보고 가 이게 좋은 대학 애들이야 그럼 좋지 않은 대학 출신의 특징 뭔지 알아? 내일이 시험이거든 물론 며칠 전에는 아 저거 다 끝내서 시험 잘 봐야지 라는 의지는 있어 근데 그 시험 전날까지도 일단 진도 아직 시험범위 안 끝냈어 그럼 전날 이제 독서실 가서 밤새야지 해 그리고 가 그리고 뭐해 친구랑 갑자기 어머 하고 재밌게 하다가 얘기하다가 놀아 그러다가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장에 글쎄 시험 범위까지 한 번도 안 보고 들어가서 시험을 봐 그게 좋지 않은 대학 출신의 이 해본 일들이야 여기서 듣고 지금 겉으로 가만히 있으면 속으로 따끔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?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라는 거야 그분 얘기가 뭐냐면 회사에서도 똑같대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딱 던져줬을 때 누가 봐도 딱 말도 안 돼 누가 봐도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분 말이야 그냥 좋은 대학 출신은 말이 안 되는 거 알지만 일단 언제까지 해오라 그랬으면 그때까지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본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전날은 밤을 새서 이것도 해본대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들고 오냐면 아이고 이거 말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다 해봤는데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러고 들고 오는데 근데 그분 말이 좋지 않은 대학 출신이 그 프로젝트 받자마자 누가 봐도 에이 이거 말도 안 돼 그럼 계속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아이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러고 계속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있대 그 전날까지 걱정만 하면서 아 말도 안 되는데 이러고 있대 그러다 그 다음날 들고 와서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런데 그럼 너 뭐 했는데 아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데 되게 공감다는 대목이야 엄청 공감이 되는 대목이거든 자 내가 이해를 왜 하느냐 자 3월 학평이 있어 3월 학평 어쨌건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 문과 같으면 확통 앞에 이과 같으면 거기다 미적 조금 더 야 지금 어쨌건 여러분 솔직히 겨울방학 시작할 때는 3월 모의고사 대박 칠 거야 하고 다 시작했을 거야 겨울방학 때 시작하면서부터 아 나는 목표가 9월 모평이야 이런 사람 없었을걸 다들 그래 3월 모의고사 때는 한번 대박을 치면서 점수를 한번 올리고 가야지 하고 다 시작했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히 하셨나요 그럼 요쯤 되면 이제 계획이 수정돼 일단 3월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6월 모평 때 대박 쳐야지 하고 계획을 수정한 사람이 꽤 많아 잘 들어 3월 모의고사 때까지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셔야 돼 알았어? 수능처럼 3월 모의고사를 뭔가 맞닥뜨리기 싫어서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3월 모의고사인데 아 나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핑계 대지 마 자기가 안 한 거야 그치? 어 근데 그거 핑계 대고 쓱 넘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알겠어? 이해가? 이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버릇돼 버릇돼 어쨌건 지금 그래도 한 며칠 남았지? 한 20여 일 남았나 그래도? 어 20여 일 남았죠 아직은? 어 남았잖아 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지금 마음가짐을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이다 정말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봐 알았어?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봐 어 쌤 저요 수투 아직 앞에밖에 안 했는데 그래 그러면 좀 어쩔 수 없겠다 어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봐 알았어?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데까지는 했더니 마칠 때까지 마치자 라는 마음으로 3월 모평까지 가야 돼 알았어?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3월 모평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점수를 과감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지 지금부터 딱 지뢰 어 3월 됐어 딱 머릿속에 지우고 한다는 얘기가 계속 3월 모의고사 성적 수능수능 아니에요 이런 소리나 떠들고 다니면서 에이 뭐 3월은 원래 중요하지 나 교육청 버려 막 교육평건이 중요해 이딴 소리나 떠들면서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알았어? 그럼 그거 버릇 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? 네? 알겠나요? 이해 가요? 알겠죠? 열심히 하세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알았지? 그리고 내가 불꽃 모의고사 너무 좋아요 알았어요? 그러니까 지금 3월 불꽃 모의고사 다들 한번 볼 건데 진짜 수능처럼 한번 봐봐 알았어? 수능처럼 아니라 3월 모의고사처럼 한번 봐봐 퀄리티 끝내주게 진짜 잘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3월 불꽃 모의고사 이거 잘 보시고 제가 해설 강의도 어제 다 찍어가지고 업로드 해놨거든 가서 보시면 뭐 진짜 도움도 많이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? 네? 알았죠? 네 알았죠?